자 그럼 선생님 지금 저와 함께 우리반 학급 클래스와 과목 클래스를 개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이시는 화면은 우리반 클래스를 개설하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설된 클래스가 없습니다. 밑에 초록색 버튼을 보시면 클래스 개설 바로가기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그 버튼을 같이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 개설 안내라는 거 되어 있고요.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체크박스가 되어 있는 부분 옆에 클래스 개설 안내를 모두 숙지하였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으세요. 거기에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래스 구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는 지금 먼저 학급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지금 구분에 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는 자동적으로 뜨게 되고요. 그 아래쪽에 선생님께서 담당하시는 학년과 반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2학년 1반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담당 과목은 선생님께서 가입하실 때 적어 주셨던 과목이 그대로 뜨게 됩니다. 자 다음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옆에 클래스명이라고 뜨게 되고요. 거기에 선생님께서 운영하시고자 하는 클래스의 이름을 넣어 주시는데요. 학생들은 클래스의 이름을 보고 가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클래스를 개설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에다가 2학년 1반 학급 클래스라고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URL을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여기에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주소를 입력해 주신 후에 중복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용 가능한 URL입니다 라고 뜨게 되고요. 그럼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고 클래스 소개를 입력해 주실 거예요. 거기에 저는 동일하게 이렇게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클래스 운영 기간인데요. 선생님께서 1년을 이 클래스를 운영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학사 기준 2021학년도를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특정한 기간에만 운영하길 원하신다면 그 옆에 기간 설정을 누르시고 그 기간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학사 기준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가입 승인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학생들이 클래스에 가입을 함과 동시에 승인을 하길 원하신다면 자동 승인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한 명 한 명을 보시고 직접 승인하길 원하신다면 직접 승인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자동 승인을 누르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클래스 개설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를 개설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클래스가 개설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저도 클래스 바로 가기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클래스 바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2학년 1반 학급 클래스에 입장을 하게 되신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시 메인 화면으로 한번 나가 보도록 할 건데요. 어떻게 나가시냐면 왼쪽의 메뉴에 가장 윗부분에 나의 메뉴로 가기 라는 버튼이 있으세요. 거기에 화살표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학년 1반 학급 클래스라는 것이 없었던 클래스가 선생님 보게 되실 거고요. 그럼 이번에는 저랑 과목 클래스를 한번 개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쪽에 내 과목 클래스라는 것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클래스 개설 바로 가기 버튼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아까와 동일하게 클래스 개설 안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까와 동일한 화면이지만요. 저희는 이제 과목 클래스를 개설할 거기 때문에 클래스 구분에 과목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어떤 버튼이 생겼냐면요. 학년 반에 몇 학년 몇 반인지 적는 것 옆에 플러스 버튼이 보이게 되실 거예요. 선생님께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과목을 담당하시는 반을 여기에 모두 다 적어 주시면 선생님께서 나중에 강의를 만드시고 각 학급별로 요일에 맞게 강의 배포가 가능하니까요. 선생님께서 진행하고자 하는 반을 여기에 모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4개의 반을 운영하겠다라고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2학년 1반 또 플러스 버튼 누르셔서 2학년이라고 바꿔 주시고 2반 또 플러스 버튼을 눌러 주시면 2학년 3반 또 플러스 버튼 눌러 주셔서 2학년 4반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다시 다음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학급 클래스를 개설했던 거와 동일한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 클래스를 개설하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고요.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클래스가 개설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클래스 바로 가기 버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학년 과학 클래스라고 되어 있고요. 선생님 지금 클래스에 입장하신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클래스에서 나와서요. 다시 메인 화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반 클래스에는 처음 저와 함께 만든 2학년 1반 학급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 내 과목 클래스에는 지금 방금 만든 2학년 과학 클래스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께서도요. 우리 반 클래스 내 과목 클래스를 개설하셔서 운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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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